이제 예전에 도깨비에서도 그렇지만 대파 런웨이가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소중히 런웨이를 좀 준비해봤는데 우리 도깨비 때처럼 하면 되나? 네 도깨비 때처럼 해봐요 그냥 편하게 걸어오시면? 재현아 그게 원래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은탁이 구하려고 멋있게 등장했던 거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작가님이 한 번 더 뒤에 약간 코믹 버전으로 쓰신 거예요 아 그 장바구니 들고 네네네 그렇죠 저 그럼 우리 뒤로 좀 나와요 기왕하는 분 어 이거 우리 그때 무표정이었잖아 형 좀 화난 표정이었잖아 그치 형이 이쪽이었어?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맞아 내가 이쪽이었어 오 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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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요 천천히요 우와 우와 이거까지 해 주지 않을까요? 만약에 되면 검은 초록색입니다. 되게 되게 좋아하시네요. 그리웠나 봐요. 이왕 하는 거면 뭔가 이렇게 구색을 갖추는 게. 와우! 와우! 와우!